무작위 일반 유무를 획득합니다 백년퍼즐 메추라기알 단백질 수이크 근데 저거 단백질 수이크 보충제 맛있긴 하던데 오늘은 깨져요 바베 방송보기 힘들어 힘들어 히든인데 어떻게 깨요 선생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타보충제 맛있어 왠전이 제일 난가 근데 딜 딜 너무 없어가지고 뭐야 10홍 내놔요 제발요 아싸 감사합니다 신타 맛있음 맛없으면 못먹으니까 맛있는게 좋긴하지 야 이게 10홍이 안되네 난캠 안녕하세요 쌉 쌉 쌉 걸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잠시요 아 참 아 그것은 아 아 아 아 아 스네골 능지 서네골 근전도 떴다 잘 떴네 탄성 뽀라스크 플라스크 세탄성 있는 것도 웃기긴 하네 차라리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이거 차라리 독무친 부메랑 같은거 던진다고 하지 반사신경 안녕하세요 와 근데 히드님 감사합니다 덱에서 카드를 한장 강화합니다 덱에서 카드를 한장 강화합니다 사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 놈아 왜 남아있엉? 아 아까.. 아까 리오레 하기 전에 한 번 방송했지. 폭주. 폭주 소주. 이제 제비나 넣으면 되겠네. 킹중갓빈. 엘루이를 잡으러 간다. 엘루이를 잡으러 간다. 포션 벨트 각이네.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 영체화. 폭주 영체화. 그랜전 까지. 음. 엘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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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주 아싸 식곤 흐릿함 흐 흐릿함 넣으면 지금 독이 너무 늦게 돌진 않을까 그래도 흐릿함 포기하기가 좀 그러네 영세와 싸그리 강화하고 이 아이가 배부른 느낌을 할까요 타플루 저거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수비하자 폭주색 빨리도 나온다 식권이 잘 나왔어요 염주 염주 아 선생님 개졸리네 뱀접색 빼신 아 쓰레기 15힐 달달하고 제거하면 되겠지 아 복사필 저거네 아 환장의 시너지음을 보게 소주 있으니까 비로소 아 가기 나왔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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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유령의 형상 아 형상의 유령 의 형상의 유령의 형상 의 유령 아 아 아 아 또 건전 룸피아 아 아 건전 룸피가 엿갓해도 솔직히 룸피가 너무 좋아서 외자에 룸피 있으니까 총머먹을 수 있겠다 5턴 영수원 흐릿 흐릿 흐릿탄 발흑 육수단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독걸만한 카드가 3장밖에 없지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더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프리탐 근데 강화도 안 돼 있고 제비 고개는 어디 가서 안 나오냐 와씨 강화 겁나 땡기는 얘가 규준받으면은 여기서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전투 하나만 버티면 되는데 어? 3000원짜리 유물 3000원은 못 참지 아 규준받다로 잡힌다 미션 성공 요오오오 우리가 40세 joking 나 κα 방토와 단겹 왜 소리 안 나 미니세상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온거구나 아닌데 안나왔어서 아이고 미니세상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성이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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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로나 뽑으면 될거 같은데 숙제상님 7개월 숙제상님 7개월 신속을 띠게 신속을 위험한 데 와우 망겸 윙붙스 윙붙스 카드가 드루가 안나오니까 아 영채화 강화했었어요 영리하르콘 병속의 신성 윙붙스 윙붙스 윙붙스러워복 3,000원이면 인정이지 6,000원이면 인정 영채화 개꿀이네 진짜 킹리가 없 불쾌 불쾌가 낫겠지 인공물 깔 때도 좋을거고 불쾌 흫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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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 저 혹시 자르란사 아이씨 아잇 이걸 피를 갖기네 불쾌 개꿀 이제 맞을일없음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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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망단돌 잡아갔으면 수리검 좀 봤을텐데 윙부츠 윙부츠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제 힐 못하지 그러면은 자야되나? 그래서 영체화를 강화를 하고싶긴한데 체력 12일이나 오를거 같으면은 자는게 불쾌 불쾌 약해야되니까 비쥬 우린 좀 안 너무 약해야되어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흰 마이너스 38몬데. 근데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 룬피 형체와 진짜 안정적이다. 개좋다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다. 이게 안정성이지. 살려줘. 하필 드루가 플레이하면서 나오질 않아가지고. 고개랑 제비랑 쌍타 어디갔는지. 그래도 룬피라서 핸드는 안 말릴 거기 때문에. 하필 드루가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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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리검이 있어도 그이 볼일이 없네 대게 드루가 붙고 포션도 없어가지고 심장전은 진짜 운발이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긴 이게 원래 운발 게임이지 총매는 떴네 총매 사야되냐 개도 사야되냐 총매 볼 필요 없는거 아님 야식 어떻게 마구 사야되냐 사야되냐 신성트 아 큰밤마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형상 써야지 폭주시폭 숫 수돌 외준 그지 빌 어차피 심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교체피가 사야되냐 사야되냐 하야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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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거 쓰면 안 됐었나? 뭐 영 치워있으니까 안 둘게 어디있어.. 아 그니까 이게.. 저거.. 아 됐다.. 와.. 이렇게 besoin 인공브뽕에.. 귀재필을 못하니까 템프를 남겨놓는게.. 신성이 신성했다.. 가장 중요한지 He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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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클레드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히든 미션... 히든이라서 잘 모르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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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